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별도의 스마트시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도시에 어찌된 일인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은 LP 가스통을 설치해 난방과 온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한 7블록은 주택 단지 부주로 8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1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스마트시티입니다. 첨단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시티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주택 한켠에는 이렇게 회색 LP 가스통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박성진 씨는 비싼 LPG값에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입주민들은 난방비 걱정에 집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겨울을 났을 정도입니다. 30만 원이라는 난방비를 보니까 난방을 틀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는 털 슬리퍼 신고 파카 입고 담요 돕고 그렇게 살았어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인근의 실증단지 격인 스마트 빌리지에는 태양광에 지열 에너지까지 도입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도시가스 공급자 간 책임 공방은 첨예합니다. 부산 도시가스는 지난 2016년 도시가스 공급 계획 협의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도시가스 설치 의무는 부산 도시가스에 있고 설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부산 도시가스는 올해 안에 주택단지 앞까지 가스 배관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가구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KNM 이민재입니다.